영등포구가 5월 21일 화요일 구청 광장에서 5월 어울림장터를 개장하고 플리마켓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어울림장터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열리던 직거래장터와 전통시장 한마당장터, 플리마켓을 통합한 영등포구의 브랜드 장터입니다. 플리마켓은 주민 간의 만남의 기회 확대 및 나눔을 통해 마련되는 장으로 핸드메이드 물품 판매 및 중고물품 교환으로 이루어집니다.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5월 16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에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접수하면 됩니다.